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방역문제도 있겠지만 경제 문제도 분명 있을 겁니다.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에서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일텐데요. 그런데 요새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 이 정부 사람들이 정말로 현재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번에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 측에서는 대기업 인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상생을 강조하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말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로 위기에 당면해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공조달 초기 집행이라든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확대 특별고용 지원업종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신사업 규제 완화라든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입지 지원 강화 등 이런 논의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이런 요구가 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서 현재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상당히 있는데 기업과 정부의 일부 공공기관이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협력 업체에 대해서 각종 금융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TF의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민주당 TF 측이 지금 사내 유보금 뜻이나 알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책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통해서 상생보전 제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는 말은 마치 지금 대기업들이 무슨 현금을 쌓아놓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은 현금성 자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배당을 하고 남은 자산으로 국내외 투자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지금 민주당 TF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통해서 협력 업체들하고 상생을 하고 나눠주려면 배당을 덜해서 유보금을 늘리거나 적자를 내거나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하고 다를 게 없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을 더 채용을 하라는 말인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민주당 TF 측에서 사내 유보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측에서 사내 유보금을 진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 쌓아놓지 말고 돈 좀 풀어가지고 같이 좀 상생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민주당 TF 측에서 사내 유보금을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정말로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던가 아니면 일부러 반기업 정서를 조금 부추기기 위해서 마치 사내 유보금을 두고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현금을 들고 있는데 이걸 지금 움켜쥐고 놓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100번 양보해가지고 민주당 TF 측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권리로 기업들에게 니네 사내 유보금 좀 어떻게 해가지고 협력 업체들하고 좀 상생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 동네는 왜 이렇게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남 돕는 거 좋아하면 본인들 재산 먼저 처분해가지고 좀 솔선수범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티즌들 의견을 보더라도 민주당 TF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황당하다라는 의견이 꽤나 많은데 아니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묵시적인 청탁이 아니라 권력 남용 협박 아니냐 박근혜랑 이재용이랑 독대했다고 감방을 보내놓고 지들이 하고 있는 짓은 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기가 막히고 코가 찬다. 사내 유보금이 쌈짓돈이냐. 회사 재산이다. 오너 개인 재산이 아니란 말이다. 오히려 의원님들 장롱에 숨겨놓은 달러나 금계나 좀 풀어라. 벌건대낫에 이런 강도들은 처음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도저히 댓글을 안 달 수가 없어서 댓글을 단다. 사내 유보금은 회사에 쌓아놓은 현금이 아니다. 그리고 유보금은 어디까지나 주주들의 몫인데 그거를 협력업체에 주라느니 말라느니 이런 발언들은 주식회사의 개념 자체는 물론이고 회계에 대한 몰상식하고 무지의 발로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당으로서 경제정책을 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민단체 운동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고 있는 말이 노조에서 하는 얘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노총 측에서도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한참일 때 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재원을 어서 마련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올 때 민주노총 측에서 30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곳간을 열어가지고 당장 여기에서 기금을 출연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TF에서 하고 있는 얘기랑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는 얘기랑 뭐가 틀려.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사내 지원금 관련 얘기 한번 해봤고요. 또 다른 소식은 정부의 일자리 관련 소식인데 현재 우리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라고 내건 그 슬로건이 바로 한국판 유질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말만 한국판 유질 정책이지 이 한국판 유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자리들의 상당수가 컴퓨터로 뭔가 단순하게 수치를 입력하거나 검색을 하는 단기 일자리들 이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야당 측에서 입수한 행안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 1275억 원을 배정을 했고 이 중에 공공 데이터 구축 가공 사업비를 제외한 1075억 원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회 설명 자료에 해당 예산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청년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유질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 일자리에 2920명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을 알고 보니까 숫자 또는 자료를 입력을 하거나 검색하는 일이었고 6개월 동안 180만 원을 받는 그런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산에만 46억 원이 따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월 500만 원짜리 교육장 17개를 한 달간 임대하는데 8500만 원 강사 17명을 한 명당 700만 원씩 주고 초빙해가지고 1억 1900만 원을 사용하겠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근무하는 데 사용하는 노트북을 6개월간 빌리는데 한 대당 20만 원씩 총 35억 400만 원을 책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유질 정책 뭐 이러면 뭔가 전문성 있어 보이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완전히 비전문가를 교육까지 국가 돈으로 시켜가지고 전문가로 만들어서 계속 키우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비전문가들을 돈 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단기 일자리로 몇 개월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뭐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구축하겠다라는 말에는 동일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임금 수준이라든가 또는 고용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과연 그 한국형 유질 정책에 맞는 그런 일자리인가 싶은 생각은 좀 들긴 해요. 해당 정권 초반에 뭐 일자리 만든다라고 돈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단기 일자리라든가 용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 지급을 하면서 공공 복지 일자리 만드는 거랑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거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포장지를 걷어내면 상당수 일자리 예산이 알바성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점점 이 세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고 정부 사업도 여러 군데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많이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해요. 한국판 뉴딜 정책이네 어쩌네 이야기 했었지만 사실 뭐 코로나 이전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붙여가지고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최근에 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그 인터뷰의 그 한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박영선 장관은 우리 경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덜한 것은 비대면 인프라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세가 된 비대면 기업들 한마디로 이제 K-Un택트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선도국가로 키워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이 야놀자라든가 마켓컬리 무신사 등으로 대표되는 이 비대면 유니콘 기업을 글로벌 3세대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뭐 제2의 삼성전자 뭐 제3의 삼성전자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에 대해서 뭐 마켓컬리가 중국자분한테 뭐 먹히고 있고 이거를 지금 우리 정부에서 눈치를 까가지고 이걸 키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박영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그 내수용 서비스업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인데 한마디로 이제 내수로 파먹고 사는 이런 기업들인데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를 갖다 줘서 비교를 하고 여기에다가 미래 먹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비유냐 이 사람이 과연 장관으로서의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그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이 얘기만 자체에 놓고 봤을 때 좀 세상 물적 모르고 좀 오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초반에 했던 얘기랑 뭐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문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뭐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기업 같은 거 필요 없다. 일자리는 국가 주도로 뭐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일자리 폭망하고 임기 절반도 제대로 못 채우고 아주 그 쓸데없는 일자리만 만들다라가 결국은 기업들한테 손 벌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박영선 장관도 하고 있는 말이 삼성전자 같은 완전히 그 전쟁터 같은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의 그 기업들도 삼성전자가 어떤 부문에서는 전부 다 그 밀어내버리고 세계 시장에서 온갖 그 경제 강국들의 브랜드들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바로 삼성인데 기업인 출신도 아니고 경제 관련한 업무를 하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경제 관련 부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뭐 설친다고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사내 유보금 관련된 이야기 같은 거에서 보듯이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 장관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라고 하니까 좀 쓴 웃음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측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야놀자를 제2의 삼성전자로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삼성 쪽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